율무하고 팥하고 그다음에 현미가 궁합이 세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이 율무는 깨끗하게 씻어서 사실 율무밥을 하실 때는요. 8시간 이상 불려야 율무가 맛있는 상태로 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밤에 좀 주무시기 전에 닦아서 좀 불려 놨다가 다음날 쓰셔도 되는데요. 나는 그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 미리 좀 많이 삶아 놓으세요. 불려 놓으세요. 불려 놓은 거를 이렇게 비닐에다가 한 번 먹으면. 먹을 불량식해서 소분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밥 지으실 때마다 쓰시면 아무 상관없이 깨끗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8시간 불려 놓은 율무예요. 확실히 많이 부러졌죠? 네. 투명해졌어요. 그렇죠. 이거에다가요. 이제 이 율무하고 팥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대1 비율이에요. 이게 바로 삶은 팥이에요. 우리가 보통 삶은 팥 그러면 팥물 두 번째 물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두 번째 팥물까지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현미도 준비해야 되는데 현미는 율무와 팥의 반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분의 1컵 이것도 충분하게 불려서 준비하시고요. 비교해놓고 보니까 진짜 율무랑 팥이 크긴 크네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지금 팥물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율무 팥밥을 지을 때는 그냥 맹물보다는 다시마 우린 물이나 또는 팥물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팥물을 좀 선택했어요. 그래서 팥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이건 두 번째 끓인 팥물인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팥을 끓일 때 삶을 때 첫 물은 따라내고 두 번째 물을 끓여서 이렇게 팥물을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밥을 지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밥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열로 그냥 작곡밥 취사해서 바로 지으시면 되고요.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맛있는 밥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가마솥밥을 준비를 했어요. 가마솥. 이야 정말 머리에만 가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어머어머.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그렇게. 와 색깔이 팥물이 배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는 색깔로 바뀌었네요. 근데 밥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찰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찰기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고소하면서도 씹는 재미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야 난 밥을 재미로 먹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떠서 이거 한번 접숴보세요. 약간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렇죠? 나는 재미가 아니고 준비해요. 찰기는 없어 보여서. 네. 찰기는 별로 없어요. 어떤 맛이 있지. 접숴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반찬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율무 팥밥 같은 경우에는요. 오이지 냉고 또는 마늘 쪽 모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어울려요. 무슨 또 설명을 또 해 그냥. 잡숴보세요. 숟가락이 있어야지 먹지 내가. 어머 여기 오돌토돌 다 같이 마음대로 얘네들 개성이 강하네요. 팥은 팥대로 율무는 율무대로 입은 입대로. 한상분 아나운서 한 숟갈 좀 갖다 드릴까요? 밥인데. 그럴게요. 씹는 재미가 아무래도 좀 있죠. 제가 팥을 좋아하거든요. 오른쪽에서는 팥이 씹히고 왼쪽에서는 율무가 씹히고. 가운데서는 오이지가 씹히고. 어때요? 어떠세요? 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나 이런 맛은 진짜 처음이에요. 율무가 좀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죠. 덕덕덕덕덕. 절 잡고 계셨군요. 이게 불 많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일 수 있고. 씹으면 씹을수록 재미가 있네요. 달콤한 맛도 나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한 30번 이상 씹을 걸 좀 권해드릴게요. 소화를 외에서도 그렇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요. 그런데 선생님 밥은 줬는데 아까 물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요?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아까 제가 율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볶아서 준비하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볶아서 준비한 율무와 그 다음에 삶아 놓은, 불려 놓은 팥. 그렇죠? 그걸 같이 냄비에 집어넣고 물을 8컵을 부으세요. 그래서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끓으면 한 7컵 정도의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을 받아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율무와 팥은 이렇게 밥으로 또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죽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